교육에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교육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뭐냐 하면 교육의 3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의 3요소는 주체, 객체, 또 뭐가 있을까요? 매개체였습니다. 이게 교육의 3요소인데 참 교육을 하기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다 교육의 3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 병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알고 빨리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원칙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항상 사전 예방법인 알려주는 길잡이가 있어요. 길잡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죠. 길잡이가 있습니다. 건설 안전기사도 실기시험을 보기 위한 출제의 기준이 표준으로 만들어서 있습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이 스탠다드는 함부로 만들지 않고 국가가 정의해서 국가가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면 만점 맞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해서 만든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대로 공부한다면 당연히 60점을 맞으셔도 합격이지만 만점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요. 우선 이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을 만드는 곳은 어디냐 하면 기준 스탠다드는 바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거지만 여기를 간장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는 한국, 여러분 큐넷 큐넷 하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바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무원의 조직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이분들을 보고 방, 공무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 모든 것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시라든지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준 자체가 NCS에 의한 겁니다. 직무 분야는 뭐냐? 우리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입니다. 그 다음 중직무 분야가 뭐냐? 역시 중직무 분야도 안전관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혹시 NCS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합격하고자 하는 자격종무은 건설안전기사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묘합니다. 기간까지 맹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데나 쓰지 않겠다. 반드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만 적용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2021년에 공부하실 분이 2018년 걸 가지고 공부합니다. 어떤 분은요. 2020년 걸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제의 기준에 적용기간에 맞는 것을 해야만이 됩니다. 시험은요. 몇 점이 합격된다? 60점으로 합격합니다. 60점에 합격하지만 60점에 합격하면 괜찮죠. 몇 점에 떨어지냐 하면 59점에 떨어져요. 59점과 60점 몇 점 차이인가요? 1점이에요. 1점. 이 1점이요. 이분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분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불합격이 돼가지고 다음에 석 달 후에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보를 갖고 공부를 한다면 건설안전기사는 과연 합격했을 때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직무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할 것 같으면 업무 내용 이렇게 하고 싶은데 NCS 기준에 의해했으니까 직무 내용이 그대로 합니다. 직무 내용은 건설현장에 이것도 제가 참여했으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은 뭐 다 출제 기준입니다. 건설현장은 생산성이 향상한 건데 우리는 뭐요? 우리 기본이 돼 안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바로 누가? 1906년 미국의 US 철강 회사의 회장이 게리가 뭐라고 그랬어? 제1은 뭐다? 안전이 제1이잖아. 우리 다른 제2는 바로 뭐요? 명품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품질이 제2예요. 제3은 그 다음에 생산이라고 그랬어. 그럼 뭐라고? 이것보다 이렇게 딱 좀 바꿨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럼 내가 대통령도 아니요. 또 뭐 내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건설현장과 생산성 향상과 인적과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여기 이게 우리 출제 기준에서 직무 내용이 하고자 하는 것이 책과 동일합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현장의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작업 환경의 순회감독, 안전관리 업무를 통해 뭐 한다? 임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이며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수립, 이행하는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다. 결론은 뭐냐? 임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뭘 한다?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건설 안전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따면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요. 맞춤법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너무 좋은 업무다. 뭐 하느냐? 임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백수시대에 살기 위한 임명을 보호하고 돈도 벌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임명과 재산 중에도 뭘 하느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사는 면접이 없지만은 자격시험 볼 때 여기 뒤에 나오겠죠. 복합형으로서 필기와 실기 두 가지밖에 안 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런 얘기합니다. 기술사나 지도사 보실 분들은 직무 내용을 꼭 한번 기사글 한번 읽어보시라. 여러분 산업안전 지도사 업무가 뭡니까? 기술사 업무가 뭡니까? 그럼 이거 읽어도 돼요. 이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좀 더 마음에 들게 한다면 가장 우선이 안전이 제일인데 여기는 뭘 먼저 와서 생산이 제일이라는 게 참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했으면 아름다운 표현이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요. 바로 NCS 기준이에요. 수행하는 중고가 뭐냐고 좀 이상하잖아. 수행하는 중고는 수행해야 할 표준 안이에요. 수행해야 할 스탠다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앞에 다 있어요. 바로 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 멋집니다.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라는 것은 여러분은 축하합니다. 뭐요?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론 지식이 바탕이 돼 있을 거예요.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조사 분석을 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런 직무 내용을 완성하고 합격을 했을 때 재조사 분석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하는 안전교육을 실수할 수 있다. NCS 수행 중고에 대해서 진짜 안전관리자 되면 우리 근로자에게 또는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인지라는 것은요. 딱 보면 느껴야 돼요. 인지하고 이를 예방 조치할 수 있다. 이게 봐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I can do. 할 수 있어요. 나는. 뭐든지. 여러분도 중요한 이런 수행 중고가 있으니까 나도 합격할 수 있다. 셋째 안전에 관련된 규정사항. 안전에 관련된 규정사항이 뭐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인지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할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적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내용이고 이런 수행 중고인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 바로 건설안전기사는 실기검정방, 복합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기구죠. 복합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필기 중에서도 필기 합격했으니까 필답시험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작업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필답과 작업을 두 가지 본다고 해서 복합이라고 합니다. 필답은요. 우리 이제 또 출제기준을 좀 상세하게 만든다면 필답형 출제기준, 작업형 출제기준 따로 만들면 좋은데 필답과 작업이 함께 돼 있어요. 필답은 뭐냐 그러면 바로 몇 문제 보냐 그러면 통상적인 10에서 14문제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작업형은 정해져 있어요. 몇 문제 8문제예요. 그래서 이 필답형은 몇 점이냐 하면 60점이에요. 작업형은 몇 점이냐 하면 40점입니다. 요거 두 개가 합해가지고 100점이잖아요. 100점 중에 몇 점 맞으면 합격? 60점 맞으면 합격. 그래서 요기는 가락이 없어. 가락이 없다. 그래서 여기 60점만 다 맞아도 합격이에요.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합격됩니다. 그런데 단 복합형이기 때문에 요기 작업형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돼요. 0점 맞아도 괜찮아. 응시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합형입니다. 여기 역시 40점 맞고 여기 필답형 20점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요. 여기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험 시간은. 필답형은 바로 뭐냐면 1시간 30분 동안 봐요. 몇 문제 출제된다? 원래는 10에서 15문제라고 돼 있지만 항상 정해져 있어요. 14문제가 나와요. 14문제. 14문제 1시간 30분 동안 보고 작업형은요. 8문제 정해져 있습니다. 50분 정도라 그러는데 50분이야. 그런데 때로는 약 1시간 정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감독관의 재량에 의해서 50분 정도니까 49분 볼 수도 있고 한 55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요사이는 55분 시험 보기 해주면 괜찮은데 49분 시험 봤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나 안 가만히 있나 난리가 나는 거야. 50분이라 그러는데 왜 당신은 48분에 끝냈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해서 스탠다드라고 탁 적어놨죠. 그래요. 그래서 합하니까 2시간 20분 정도. 요것은요.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NCS에 적용한 바로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입니다. 이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과 책과 일치되게 된 내용으로 바로 1장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